유기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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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려요 여러분 유기됐어 네 그럼 정신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뉴캐스턴입니다 조금만 열어볼까요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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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의 시연이부터 개인 유사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드립캐쳐 네이북한 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립캐쳐 막내 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립캐쳐의 리듬 보컬 유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립캐쳐의 리듬 지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립캐쳐 랩을 맡고 있는 다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립캐쳐 한노입니다 네 저희가 드립캐쳐로 데뷔하고 나서 한번 한강에서 버스킹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버스킹을 했었는데 홍대에서 두 번째 버스킹을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고 우리 멤버들은 평소에 홍대에 자주 오나요? 아니요 아니요 홍대에 자주 와요? 아니요 여러분은 홍대에서 자주 놀죠? 네 홍대에서 뭐하고 놀아요 뭐하고 놀아요 뭐하고 놀아요 저희 멤버들은 아마 저희 멤버들은 홍대에서 잘 노는 걸 못 봤는데 우리 팬분들은 홍대에서 잘 논다고 좋았어요 제가 뭐하고 놀까 뭐하고 놀아요 근데 저희가 종종 홍대에 인터뷰를 하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맛있는 맛집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홍대 뭐 만약에 밥을 고민한다 홍대 아무데나 들어가도 맛있는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심리카페는 엄청 많아가지고 심리카페요? 저기 밤쿨출도 맛있어요 맞아요 오오오 오오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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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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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많은 분들이 많았네요 오오오 오오오 저희는 2017년 1월 13일에 데뷔한 시리즈 걸그룹이고요 오오오 오오오 오 오오오 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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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저희는 좀 다른 걸그룹과는 다르게 다크한 컨셉이어서 여러분들이 무서우실 수도 있어요. 아니에요? 아니 우리 팬분들은 저희의 모습을 잘 알지만 저희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좀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. 왜냐하면 군대에서 오지도 않고 표정으로 와.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여러분 저희는 무섭지 않으시니까 친숙하게 다가오시고요. 친숙하게 다가오시고요. 그리고 또 저희를 지금 궁금하셔서 네이버에 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. 그러면 분들 지금 손 들어보시겠어요? 궁금해요 우리가. 지금 저희를 쳐보시는 분들에게는 저희 멤버들의 사랑이 가득 닿기. 저희 한 대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한 대를 드립니다. 한 대를 드립니다. 그러면 이제 굿나잇으로 저희 드림캐쳐의 문을 열었으니까 두 번째 곡을 보여드릴 건데요. 뭘까요? 저희 드립니다. 저희 드립니다. 가장 보고 싶은 노래가 뭐예요? 네. 바로 저희 드림캐쳐 프리콜 수록곡이죠. 수위버킹. 드려드리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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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! 대화를 해볼까요? 멋졌어요. 밥은 당연히 먹었어요. 오늘 저는 시현이와 같이 초밥을 먹었어요 멤버들만 먹었어요 unioin 싶다란 favour 시간 남편 타곡 무친 리알아 포토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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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볼까 합니다 멋있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왼쪽 왼쪽 하나 둘 셋 오른쪽 오른쪽 가까이 가야죠 여기도 왼쪽 왼쪽 여기 안갔어 안녕 지금 귀신처럼 보이잖아 확대하지마 우리 오른쪽 행복하시니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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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아 소식간에 더워지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원언니가 준비가 거의 다 돼갔던 것 같아요 아 저희 나라불라 아직도 활동 중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어, 김빈 다 됐어! 어, 김빈 다 됐어! 어, 김빈 다 됐어! 괜찮네요? 아, 여러분들 죄송해요.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아, 여러분 죄송해요.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아, 잠깐만요. 어, 잠깐만요. 네, 잠깐 여러분! 슬리버퀴! 슬리버퀴 빌려드리겠습니다! 예! 아, 불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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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행!